뱀픽이 여러분들을 살렸음을 인정하십니까? 미드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전파는 거의 다 이겼는데 팀원끼리 싸워서 결국은 패배를 했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조금 못하는 팀원 있어도 서로 으쌰으쌰해서 꼭 이겨요 비나트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희덕희덕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쌰으쌰하 으쌰으쌰 패티시가 있구만 말자하 으쌰으쌰하 아 이상한 사람들 만대 정말 지금 말고 게임 끝나고 치세요 몰라요 몰라요 뭔지 럭스요 제발 럭스 럭스 도배하는 애 강태 좀 왜 럭스 보고 싶을 수도 있지 그럼 럭스 갈게요 아 카타리나가 베니네 럭스 가자 그러면 어차피 카타리나 베니니까 네 인천 김수류님 제발 럭스 하라고요 안해 안해 럭스 럭스까지 해서 내가 럭스 했는데 럭스 하라고요 강요를 해 강요를 해 안해 감히 강요를 해 청개구리 해물파전에게 어 엄마가 삼겹살 냉동실에 넣으라 그랬는데 나는 신발장에 넣었어 나 청개구리 해물파전이야 감히 강요를 해 안해 안해 탑되라 아 미드다 왜 자꾸 2지망되지 1지망 안되고 이상하다 이번엔 내가 톡톡 아빠에게 톡톡 다진뿐인걸 다 다 다진뿐인걸 나나나나나나나 콧노래가 나나나나 나오다 말아 짜증날 것 같아 반할 것 같아 I love you so much 이번엔 다 봤다고 다 넌 모르게 내 맘을 왜인지 모르겠어 밀어내려 gadgets 한국 남나 자꾸 끌려 미드에 뭐가지 어 카타리나 카타리나 노 벤점염 어 뭐야 정글인데 왜 쟤 띄네 쟤 띄네 밴하다가 잘못한 건가 오케이 오케이 까타펜 아니다 오케이 내가 이 픽이기 때문에 먹을 확률 95.3% 좋았습니다 95.4% 높은 확률으로 카타리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카타리나구만 좋아 좋아 룬은 기본 룬으로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특성은 카타리나 특성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성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카타리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냈고 그 준비 철저한 준비 여러분께 현실로 제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형 믿음이 포 요즘 메타의 꿀이에요 안 먹어 너무 달아 간다 야옹이 뭐다 죽음의 종소리 오케이 자 10시 지금은 죽음의 종소리 들으시고 12시는 제 종소리 들으시면서 완벽히 여러분들 오늘 종소리 한번 제대로 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잠들 수 있게 해물이가 플레이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오케이 몸을 잊을 수 없는 건데 밀어냈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끌려 왜 또 자꾸 끌려 왜 날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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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 어 뭐야 탑야스올가 미드가 블라디고 도무지 어떻게 된건지 알수가 없어 일단은 기본 룬으로 듣는게 좋을것 같다 가자 오케이 탑 블라디일까 탑야스올까 나도 그게 궁금해 5초 뒤 확인하자 스펠만 봐도 알수있지 텔든 놈이 탑이다 텔든 놈이 탑이야 텔든 놈이 탑이야 텔 누가 들었을까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야스올 탑이다 아싸 블라디일이 더 쉽지 야스올은 큰일날뻔했어 해물이형 화질을 왜그래요 개좋아 화질 화질 어때 화질 어때 해물이퍼 해물이퍼 화질 어때 화질 감정짐해봐 해물이퍼 화질 어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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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다 수고해준 해물이퍼에게 박수 한번 치켜주시구요 좋습니다 방송중 탑이라 본다형님 누구 뭔소리야 와 아이디 봐 스태틱 야스오야 세상에 스태틱 안가기만 해봐라 닷인님 별봉선 5개월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질 너무 구려 차라리 트위치 갑시다 그럼 트롤이에요 장난하세요 믿은데 무슨 트위치를 가요 보고싶어요 방송 많이 하자 아 네 멀재려보니님 감사합니다 어이 애무파전님께서 별포사 1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화질 개호지네 우리집에서 게임할때보다 깨끗하네 아하하 그래요 아 준씨 스태프 입하시지 어 망설이고 계셨구나 빨리 결정하세요 충전력 물량하고 암흑의 인장 가자 화질 얘기하는걸 읽어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화질 얘기만 하잖아요 화질 되게 중요해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화질이 우선이거든요 어케 어 야 조심해 아이고 아이고 살았다 그렇지 좋아 개울까에 올챙이 한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팔짝팔짝 해물파전댔네 공정한 플레이?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져가는 거야? 가능해? 야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먹고 집에 갔다 아 저걸로 먹으려 그러네 죽으면 패시브로 저 친구 KDA를 생각하지 않고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캐리할 만하다 저런 사람은 진짜 운영의 귀재야 보통은 KDA에 대한 아직과 고집 때문에 저렇게 못하거든요 와 와 기적과 같이 3개 중에 1개를 아무것도 못 먹겠는데 아유 이놈아 아유 뭐를 했다 이 짜식아 아 좋아 야 클났어 먹었어? 먹었다 와 와 와 와 뭐야 뭐야 이거 개쩔어 I love you so much 사이윤 대박이다 어 나는 왜 3 안돼 짱 나도 3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고통만 가진 될 뿐이다 너 오케이 저 말 아니야 애송이 녀석 저 말을 안 들어 감히 어 피 계속 차 와 와 피 계속 차는 거 봐 이 짜식 넌 나한테 농락당이 했어 난 여기서 편안하게 집에 나가야겠다 공정한 플레이 가자 고고고 간다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미드로 가면서 뭐 재밌는 거 없나 한별아 엄마 칼 못 봤니? 엄마 칼 여기요 하하하하 좋았어 좋아 좋아 따앗 따앗 소릴킬 수 없어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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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거 안 맞았다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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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다 잘가요 안녕 빠쌩 좋아 바보같은 녀석 갱이 왔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죽은거야 지금 까비 까비까비까비요 좋아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서 흡총 사야겠다 포블 나오기 전에 하트밍킬 내시면 킬마다 100개 갑니다 하트밍킬이 뭐에요? 주말에 8시에 방송이에요 로밍킬? 로밍킬? 근데 로밍킬이 왜 하트지? 로밍 에 로밍 에로가 됐구나 아 현재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에 시청자분들 3500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추천 한번씩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근력이라면 충분히 추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탁드립니다 추천 한번씩 꾹꾹 부탁해요 좋아 궁 하나 올려주고 어? 로밍 한번 가볼까? 이거 이거 괜히 이거 치면 안돼 그거는 격초타우의 우를 범하게 되는 거야 가다 애쉬 잡면 대박이다 왕건이다 왕건이 아 살아라 화이야 좋아 집에 가라 화이야 좋아 더블킬이야? 아 더블킬이네 개구 좋아 좋아 총검 하나 가지고요 쪘습니다 돈 딱 되네요 오케이 룽순아가 더 주세요 서비스는 없나요? 서비스 없어요? 응 응 없군요 오케이 바로 믿으러 갑니다 안녕 좋아 채용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eah 내 맘을 잊을 수 없는 건데 We don't let you go 아 조심해 어이걸 다 먹 pipes 어 어허허허kind 차, 차차차 좋아 자식이 말이야 나 30살 아재의 분 Pharise기를 무시해 죽어만땀하다 좋아 집으로 가자 고고고 1,100원 오 한 번 더 먹어 대박이구만 블루 쳐 먹어도 돼요? 먹어 두 번 먹어 계속 먹어 맨날 먹어 좋아 가니꺼다 방금은 풀 안 써도 됐는데 뭐가 오냐 뭐가 오기는 개멋있잖아 풀 써가지고 멋있었던 거야 풀 안 썼으면 별로 안 멋있었어 가자 집에 간다 와 총검 나왔다 나 8분인데 이제 9분인데 개쩐다 개쩐다 와 와 나 이거 10스텍이야 와 암흑의 인장 처음이야 10스텍 모은 거 대박이야 반지에 10 써져 있어 와하하하하하 싸울 준비됐습니다 와하하하하 반지에 써져 있는게 손가락 개수거든요 오늘 10개 다 있네요 호하하하하하 돌아올 수 없어 좋아 I'm not D.D Just like D.D 정확히 짚어줘 그냥 딜러도 센데 Q 쓰고 갈 줄 알지? 그냥 딜을 막 넣어주세요 그래도 그냥 쎄거든요 이거 그냥 따위 붙인 다음에 나와도 돼요 그래도 제가 딜적으로 충분히 우이거든요 잘 가라 아 왜 점화 안 걸렸어? 아 아 점화가 안 걸렸다니 이런 세상에 다음에 잡자 아 어디 있단 말이에요 하하하 자녀 어? 왔다 오? 오? 오오! 오! 하이! 자! 여기 가는 척 하면서! 바로 리셋 시켜줘! 좋아! 개굿이야! 아주 잘하는구만 카직스 여기다 하면 중간쯤에 위치하거든요 한 번 더 먹은 다음에 딱 큐 형타 한 박 때리고 뒤로 빠지고 타워 리셋하고 큐 한 박도 치고 뒤로 빠지고 여기서 이거 뒤로 빠져주고 오케이! 여기서 좋습니다 여기서 형타 한 박 때려주고 여기서 딱 여기서 좋습니다 여기서 딱 E 피해주고 여기서 딱 큐 여기서 뒤로 빠져주고 여기서 좋습니다 나.. 뭔가 이상한데 뭐가 꼬인거지 개. 손해를 본 느낌이야 그게 왜 안 그런건가? 따 говоря 저 저 저 저! 차! 갈아버렸어 갈아버렸다고 집으로 가자 1700원 와 돈이 뭐 사지나 쫓냐 쫓냐 갈까 쫓냐 갈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쫓냐 갈까요 아니면은 저거 갈까요 그거 그 라이라이 메자이요 메자이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 쫓냐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쫓냐 오케이 다들 반어법이죠 메자이라고 말하고 가로열고 쫓냐 가로닫고죠 다들 압니다 에모리는 여러분들의 본심을 하기 때문에 쫓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왜 사나요 남들 다 사니까 나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잖아 3레벨까지 딱 올리면 이게 90%거든요 어 뭐야 내 4레벨이 90인가 이미 난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내 맘을 잊을 수 없는 건데 이건 내 적고 하면 할 수도 義이 하하하ra 이 녀석 야트 수작 부리고 있어 5 pot 다들 모이세요 어 포불인가 이거? 아니네 사이온이 밀었네 아 포불 먹고싶다 그래서 250원 준다 이게 어디야 다터면 다 죽여버려야지 경주 더블킬입니다 자 브금 틀어주시구요 브금 찌리는거 하나 틀어주시구요 우윽 묵념하겠습니다 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묵념 아씨 이거 그냥 가야겠다 복수한다 이거 근데 사면 몇 스택 돼요? 그냥 6개네 아우 별론데 그러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사도 괜찮아요? 그냥 갈게요 그러면 시몰이요? 왜요? 이거 AP 얘밖에 없는데 정령의 형상에 이거 킬 데스가 4데스인데 뭐하러 가? 그냥 이거는 쫓냐가는게 나아 AD가 저쪽은 강세잖아 하탄 요즘에 메자이 안좋은데 진짜 하드캐리하는거 아니면 또 와 공 하나 올려주고 좋겠다던 못하는 애들 만나서 승승장구하고 오우 자기소개가 되게 힘드나 따다다다다다다다 하악 아우 어어 연막탄 아우 나 진짜 그레이브지 너 때문에 다 잡은 건데 이거 아 너무 아까워 뭐야 메자이 아 6스택이구나 아 깜짝이야 어 메자이 0인줄 알았어 오우 1044 이거 하나 사 아 다 잡은 건데 깝이다 호랑 백호님 스티커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메자이 0스택이라고요? 아닌데요? 메자이 7스택인데요? 좋아 좋아 가자 고고고 어 잠깐만 이거 가야돼 예언자형으로 간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부터 먹자 꽤 잘하고 있어 어 카타리나가 근데 OP는 OP야 진짜로 내가 카타리나 OP 소식 듣고 바로 했거든요 근데 한판 똥 싸고 그다음부터는 승승장구했어요 카타리나의 메커니즘이 얼핏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하는데요 제일 어려운 건 제드지 카타리나가 아니라고 뭐해 얘 대박 손 떠는 거 봐 담배 끊었나 보다 빠지 어 마나 마나 야 하지마 야 너 임마 야 이거 나 이거 야 이런 이거 나한테 쓴다 분명히 이거 애씨가 궁궐 분명히 사이영가 내가 했는데도 나한테만 쓸 거야 가야돼 빠져야돼 여기서 여기 와드 있거든요 전 기억하고 있어요 저의 메모리가 기억하고 있죠 옛날에 누가 해물형 뇌 4기가 해요 그랬는데 아닙니다 제 뇌는 최소 64기가입니다 모든 걸 기억합니다 레드 먹자 아니야 아니야 이거부터 먹어야지 칼라모리 좋아 어 바텀 빌 이거 먹어 자 이걸로 시선을 끌어놓고 바텀을 먹으러 가야지 좋았다 남는 장사다 와 거의 1킬이야 간다 고고고 이게 이속이 빨라지거든요 이걸 쓰고 빠르게 가주세요 얘들아 얘들아 형 왔다 야 형 왔다 고개 돌려 야씨 아하하 야 아하하 좋아 다 먹었다 좋아 하나 더 게임하는 건가요 아 네 게임하고 있습니다 다들 AI인 줄 아시는데 AI 아닙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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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했는데 까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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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오지? 나 이거 미는 거 너무 느린데 어? 어?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일부러 끌렸는데? 너 그러다 죽어 임마 간다! 미사일 점프! 여시 점멸! 에이 진짜 왜 이렇게 많아 세상에 아하 매장에 7스택 아하 이거 언제 20되는 거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좋냐 하나 가자 좋냐 바로 하나 사주고요 좋냐 2번 해두겠습니다 2번에 좋냐 2번 마무리 점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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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원 개꿀맛 하늘에서 먹는 30원의 맛이란 대박입니다 겨울에 호빵만큼이나 매우 맛있죠 와! 딜 봐 고립 대박 와 블루부터 먹어야겠다 블루 이제 내가 먹어도 되겠지? 카직스 블루 필요 없잖아 14킬이 있는데 블루가 무슨 필요야? 정확히 찍고 줘 아! 서렌 받았네 20분 칼 서렌 20분 칼 서렌은 땅물 땅불 바람 불 마음 5개가 모여서 캡틴 플레니를 소화하듯 5명이 다 잘해야 서렌이 되거든요 어? 칼 서렌은 5명이 다 잘해야 돼 진짜 캡틴 플레니만큼이나 어려운 거지 S 마이너스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토큰 획득했네요 좋아 좋아 와 마지막 승급전이다 빨리 한 판 가자 기대되는구마 자 다음 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갑시다 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 survive